일단 산테비스턴은 걸어..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시죠 얘네 싸울 준비한다 얘들 양각이다 클레밍 먼저 잡을게 클레밍 맞아 클레밍 맞아 둘다 잡았어 뭐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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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제가 봤을때는 회원님 이게 극한의 이득을 노리는 그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광이 아닌가 어 이거 어 이건 좋은데 기사단가봐 어 뭐야 물리공격력 어 뭐야 이거 잡아야겠다 어 저거 탐나는데? 화이트 이제 저희겁니다 어 저 기사단가봐 뭐야 저거 아 이 파티 세다 잠깐만 준수 닉네임이 준수야 빨리 세다 아 이건판 재밌을거 같은데? 준수쿤 한번 써보자 재밌다보자 준수야 어 어 오른쪽 미사일 지나갔음 확인 미스턴 앞에 있어요 에이 에이 잡았으면 하나 에이 안되 안되 미스턴 두대 끝 다 잡았어 다 잡은거죠? 네 돌아가겠습니다 물리공격력 얘 말한건가? 아니 얘 무장 좋은데? 로그인데? 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다 물리만 붙어있어 아니 미친 템이 개좋아 얘 혹시 레이피어 갖고있었어요? 아뇨 론델이야 아 금이 아닌데? 아 근데도 이렇게 맛이다? 얘보다 진짜 센 애가 있다는거 아니야? 아 근데 레이피어에서 위에 시체있다 저기에 안에 있나보다 아 여기 챔피언있거든요? 아니요? 깡으로 때리잡아요? 네 깡으로 때리잡아요 어 죽어있는데? 장궁 뭐야? 장궁 좋은거 났습니다 애마님 맛있다 얘들 다 죽어있는데 여기? 조심 어? 아니 뭐야 얘들 다 죽어있어 어? 물공사 레이깅스 의지 지식 것도 올려줘서 은근히 쏠쏠하겠는데 뭐야 이거 봐봐 아 그럼 물공 2자리 버려야겠다 어? 고종 물리피해 예복도 있는데요? 예복은 좀 아 확인 아 예복은 위자드 클레릭 밖에 없어가지고 어? 물공 3자리 장갑? 딱 클레릭용이네 아 그 로그 로그 조심해야되는데 이거 이거 은신해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면 아마 우리 뒤에 있는 라인 더 잘릴걸? 예 순식간에 죽고 시작할거에요 한두명 앞에있다 뭐있다 아차이쌤? 오우 오우 아 풀팁 풀파지다 이거 어 두 대마자 죽었다 방금 머리 아우 명상중 보호막 물량 먼저 빨아야될듯 어 들어오나? 어 들어온다 이거 지금 갈라지면 안돼요 여기 로그도 있다 로그도 어 와 정말 아프다 안 들어가게 그냥 가실래요 이거 버쳐가는게 낫뜻 아 하셈 하셈 로그 뒤도는거 조심해요 아 로그 떨어졌다 아래로 뒤로 돌고있어 뒤로 돌고있어 조금만 가져 샌드비스탄 어 잠깐만 우리 앞놈 잡았어 로그 잡았어 어 됐어 됐어 그냥 들어간다 자 내 선두들 짜세요 샌드비스탄 너도 들어가칼라니까 그냥 잡았어 로그 잡았어 나 피 채워줘 오케이 들어간다 고고고고고 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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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샨 데가 많을 밟혔어 고 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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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맞지? 그거 맞을 것 같은데 어 그래 걔가 진짜 미친놈이야 내가 쨔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뒤돌아가지고 바로 잡으러 간거거든 야 다 챙겨줘 다 챙겨줘 어 다 땡겨봐 땡겨봐 야 추가 마법피해 약탈장 이상 이런거 뭐야 미친.. 미친것만 들고 왔는데 얘는 어부님 치료해줘요 불편해요 죽으실 것 같아 얘야? 아까 보여주셈 어떻게 생겼어? 어떻게 생겼어? 레이피아가 뭐였길래? 어 나가세요 나가세요 오케이 빨리 나가줘 저희 저희도 나가줘 있다 근데 탈출구 어딨어? 저희 앞으로 가야죠 총 안되면은 저희 그냥 3층 가려들고 네 뭐지 하나 없으면 개오만대 아 있다 끝 끝 끝 아 맛있다 굿 어 잡고있습니다 도전 싼 데 비스탄 도전 우마 이거 은신했을 가능성 있으면 조심하세요 확인 뒤 조심해 뒤 아 이거 뒤에 있을.. 이거 은신했다 이거 그냥 포기해야될거 어 포기해야됩니다 아 로그는 저게.. 저게 좋다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뺄 수 있다는게 저게 그래서 솔큐하는데 좋다는거에요 저것이 로그다 어 왼쪽에 있는거 같은데? 아 왼쪽에 사운드 난다 있다 있다 여기 있다 가시죠 가는 중이에요 아 썬 들린다 왼쪽 샌드비스탄 두명아 어 린저한테 맞았어 잠깐만 나 잡을게 다 종료네 잡았음 뭐 잡았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열어봐 다시 들어가야돼 어 앞쪽에 있다 샌드비스탄 두명아 어 나 죽어 어 잡아아 나이스 오 나이스 오우 맛있나 볼까? 원래 땅에 꽂는게 근처에만 맞아도 데미지 20 이상이었거든요 기본 데미지가 오 활 생존할 물건 몇 자리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클레릭 좋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속력 차이가 다르다고 지속력이 달라요 방금 헤머님 죽는 각이었는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원래라면 이렇게 안들어가면 시클레릭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거지 아 치료해주겠지 이러면서 그냥 가는거지 어 앞에 있다 건더편에 있다 건더편에 있어 일단 샌드비스탄은 걸어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시죠 얘네 싸울 준비한다 얘네 양각이다 클레릭 먼저 잡을게 클레릭 먼저 클레릭 먼저 클레릭 먼저 클레릭 먼저 둘다 잡았어 어 뭐야 싸워야 싸워야 싸워 나 E스킬에 없다 예예예 카드 돼요 카드 돼요 여기 다 잡았고 오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라스 바바리안 네 아래 네 사야만으로 여쭤네 오 젠세인데 오 와 씨 깜짝이야 뭐야 아 커트 젠세구나 하하하하 와 미쳤다 와 물이 오 얘들 또 풀템이예요 파이터가 또 아... 또 템 아... 어떡하죠? 어 여기 로그로그로그 내 앞에 로그로그로그! 아잇! 바로 바로 아깝다 칠해 칠해 어 칠해 이리 와요 응 기도 안죽음 기도때문에 얘 집 쫓아왔는데? 한 대 아 깝이 그거 빨리 타자 우리 그냥 3층 던전 가죠 저희 가죠? 네 3층 가죠 아 나 아까 파밍 못했는데 뭐 챙길거 다 챙겼음? 아니 못 챙겼어요 하나 못 챙겼어요 아 하나 어쩔 수 없지 뭐 사는게 더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나 앞에 1타입기 뭐야 진짜 겁나 웃긴데? 일부러 제가 딱 돌렸죠 우리는 템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한 마리가 더 있긴 한데 카페야 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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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가면 돼 그냥 왼쪽 방 어 가면 돼 그냥 풀어가 그냥 어 왼쪽 가 그냥 거기까지 안걸림 쏘고 올게요 오케이 3층 오면은 이게 진짜 좋은거 같아 안정성 있어 안정성 있어 와 쎄다 오오 아직 괜찮다 괜찮은데? 앞에 킬 배 두마리 추가 물리 피해? 나쁘지 않은데? 1배 두마리 딴 데 오우 캐러베어스 나이스 하나 더 데리고 올게요 네 딴 데 나이스 나이스 대박용 지 좀 잡을게요 가만히 있어줘 아 머리 못 누렸는데 와 그냥 죽는 저거 흫 딴 데 더 있어 나이스 하나 더 있어 명상 하하하 팔 따라 나이스 나이스 아 나 템 많은데? 근데 이거 한 번만 털고 가면 될 듯 이거 지금 맞아요 저희 시간 없어요 어차피 뭐야? 런델 미쳤는데? 오 괜찮은데? 딱 도줄건데 그냥 아 아니 탈출포털이 몇 개는 보여야 되는데 나 진짜 어 아니야 나 걸쳐있네 딱 아니 있구나 남아있네 좀 되게 신기하게 아... 좀 쓰레기에요 아니 나 탈출 폴차드에 열어놨길래 커브 형 열어놨더니 이거 아래에다 예복 떨고 났어요? 먹어야됨? 탈출구 다 있다 다행이다 별단점 넣어줘 물공사 민첩 2 레깅스 죽이려고? 괜히 깝쳐가지고 어 보세요 시체 볼른데? 볼른데? 그냥 이속세팅임 별런데 아니 개별런데? 아니 맛이 없어 얘 어 이건데 아 레깅스? 아 이거 괜찮은데? 이거 타고 나가세요 어? 아 근데 운도 좋았다 우리 재단 바로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니까 나갑시다 웹 타고 나가세요 네 에어 нож 마이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